한계조사회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을 S, 표본공간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, 그 다음에 소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, B의 합사건 그랬어. 그러면 이 표본공간이라는 건 이걸 얘기해.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, 그 집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.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건 A와 사건 B를 집합에서 관점에서 보면 아주 쉽게 합집합 이렇게 구하면 돼. 그리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곱하라는 게 아니라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런데 왜 곱이라는 말을 쓰냐? 나중에 확률 구할 때는 곱하거든, 그거를. 그럼 이제 합사건부터 보하면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는 1, 2, 3, 4, 5, 6 각각이 있지. 그런데 홀수진 사건은 A고, 그러면 그렇지.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홀수라는 건 1, 3, 5 있는 거지. 그다음에 소수는? 2. 소수, 소수. 짝수가 아니고 소수.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건 2하고 5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지. 합사건이라는 건 얘랑 얘를 어떻게 하라고? 합집합하라는 얘기야. 그러면 1, 2, 3, 5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조사건은 A, B의 곱사건이다. 그러면 그거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거든.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교집합. 그러면 5밖에 없는 거지. 이렇게 쓰고 그냥 끝이야. 그다음에 A의 여사건을 C라고 할 때. 그러면 A의 여사건이라는 건 1, 3, 5의 여사건이라는 거지. 그러면 A의 여사건을 우리는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러면 얘는 2, 4, 6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. 그다음에 여전히 B는 똑같지? 2하고 5야. 근데 곱사건 원소의 개수이다. 그럼 교집합을 하라는 얘기지. 그럼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2밖에 안 나오지. 원소 개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렇게. 그러니까 그냥 1이지 그냥. 그렇지?